세경이와 친구가 되고 싶다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제발 나 좀 도와줘라 내가 왜 네 일을 껴야 되는데 서정에서 정말 네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너랑 어떻게 아냐 송희연 예 선생님 너 송희연 아니지 진짜 이 언니는 그런 눈으로 날 보지 않아 그럼 좀 더 빨리 찾지 그랬냐 내가 육표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공부같이 하자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하나 들어준다 파인애플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파인애플 특히나한 조각이라도 먹으면 기도가 합쳐서 추워 처음 시간에 아버지께 끝나진 않았냐 할 일 없었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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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 너 도울게 그 대신 너도 데려와줘 내 영혼 송희연 야! 천재경! 너 공부 빼고 잘하는 게 뭐냐 왜 이렇게 열심히 해?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쁜 놈들은 더 큰 힘을 얻게 될 세상은 더 나빠진다 돌아올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 나 진짜 아파 아 아파 나 진짜 아파 여차지금 콧구멍에 발 안 넣은 게 있어 네 난이